아 근데 이게 또 좀 지나면 괜찮아 지금 지금 부금이 딱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더 그럴거야 일단 잠깐만 어 북소리라 아마 더 그럴 수도 있구요 일단 계속 보시면서 계속 거슬리시면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번이랑은 설정은 똑같거든요 한번 확인 좀 모니터 좀 계속 보시면서 봐주시고 화질이 너무 깨끗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드럽죠 또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더우실까봐 제가 문호는 나라와 함께 콘스탄틴 저거를 지금 폭파시켜야 되는 미션인겁니까? 어 이건 뭐야 공중에서 불덩어리를 맞추면 아 헬기를 맞추는게 아니라 불덩어리를 맞춰라 그렇지 그렇지 으앗 쩌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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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죽냐 아니 그런거 쏘지말고요 쩌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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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엥 아아아니엥 어! 나 나 올라갈 거야 흐흐흐흐흐흫 야 나 올라갈 거야 앗 우유 우 우유 야여여여 아니 잠깐만요 아저씨 하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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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아 아 어? 바로 위에 있어 아아 아아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지금이니 파이어 파이어 아잇 그런거 하지 마세요 또 어디서 오기만 와 그냥 오기만 와 그냥 오기만 와 이 자식들아 아유 아저씨 아아 흐흐흐흐흐흫 이게 왜 이게 왜 나가 뭘 쓰신거 뭘 쓰신거 안녕 잠깐만요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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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가보다 도망가 도망가 아아 아 너무 많이 오신다구요 도망가 흐흐흐흐흐 아니 장전좀 하자 장전좀 아 아 어 총알이 없어 이거 어떻게 싸워야돼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어요 와 징하다 총알 나 총알 해주세요 총알 총알을 주세요 총알을 주세요 총알을 다우 라우라 저쪽으로 돌아가고있어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우린 하다가 줄게! 나를 아리아? 다시 미끄러워 거의 그렇구나 둘이 있으면 관리할게요 에이! 에이! 지금이니! 흐흐흐흐- 안죽고 깨서 안죽고 아니 야 거기서 내려가면 어떡하냐 너 이 자식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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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다 와 오기만 와 이 놈들아 아노이드 이 자식아 흐헤헤 은신의 달인 또 왔어 또 왔어 너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아니 오우 큰일내보이다 뭐 뭐 어머머머 으악 아니야 하하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뒤끼뻔했어 오 뒤끼뻔했어 재재재를 노리자 잘 노리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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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뭘 두리번거리냐 이 자식아 이게 더 재밌지 암살이 제일 재밌어요 어? 아 비통수를 쳐? 어 야 내 화살 야 내 화살 피해놓으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렇게 죽는다고? 설마 이렇게 죽는다고? 화살만 가져간게 아니었네 쟤가 화살만 가져간게 아니에요 쟤 이 자식아 사물 사물 사물이 어디서 사물 다가가 야 뒤뒤 뒤라고 이 자식아 너의 가족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아니, 쥐라고 이 자식아 어, 쪘는데 아, 진짜 여성들도 없지 아니, 여성들도 없지 이곳이 너의 집이 될 것이다 와 와 와 와 마지막으로 mistake 마이 데스티니 워 마이 데스티니 기저씨가 피피 생모 후후 내놔이씨 땡라이씨 뭐 멍 때려 왜 니 운명이야 이 자시야 유어 마이 데스티니 이 모든걸 너도 나를 위해 날 두고 가지마 기다려 니 아버지를 죽인건 트리니티야 말도 안돼 살려달라고 빌더구나 그게 안되니까 너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지 웃기지마 닥쳐 헐 아주 애처라웠지 불쌍했어 그 인간은 마지막에 너를 생각했을거야 그 인간은 마지막에 너를 생각했을거야 얼마나 너를 내몰었는지 얼마나 날 실망시켰는지 틀림없이 너를 말렸을까 꺼져 여оки 으어 거 닥ete 폭탄 심어놨다 내가 흐에허헅허허헀 빨리 누가와서 여기 몸 좀 뒤져라 터져버리게 나쁜 놈이 시키 잠시 풍경 좀 감상하고 가실께요 눈 때문에 뭐 보이질 않네 잔인하다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지 분이 안풀리지 그만 아들은 다 쓰러졌어요 콘스탄틴도 죽었고 아니야! 안 돼! 트리니티가 원한 게 이건가요?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겠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 포기했어 너 절대 트리니티한테 넘기려는 게 아니야 그럼 네 아빠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거야 이걸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는 강당해야죠 당신한테는 넘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알겠어?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 크다고요 인간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죽음도 삶의 일부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지마 죽어가는 기분을 알기나 해? 당신 내 끼가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희생이 이럴다 놈들이 옵니다 포위됐습니다 엉 헐 뭐야 저것도 예상 못하고 왔다고? 그냥 무작정? 우리의 노력은 물건과 품을 만들지마 그런 것도 희생될 필요는 없잖아 난 상관없어요 저 나한테 후원하려고 이건 맞섭님한테 드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우리 섭님한테 택배를 보낼 거라고 제발 보낼 수 있게 해줘 우리 섭님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불미야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내보내드란 말이야 안되면 내가 쓰고 헐 이제 쟤도 적이 된거야? 깨뜨려 괜찮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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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나와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안 나와가지고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부술 줄 알았군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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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daily 유튜브에 메인화면이라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 얼굴이 덕지덕지 여기저기 도배되어 있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쿵 저는 잠시 후원 좀 하겠습니다. 박카시님이 후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야 또 나오네. 아내안아 그럼 또 시생될 필요는 없다고 그러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루신이 아빠를 죽였어요? 트리네티가 체험하라고 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거짓말 뭐야 처리했습니다 좋아 그로프트도 처리할까요? 아니 다음 편에서 그래 라라는 살려둬야 다음 편이 나오지 후속작덕 한참 선임방송 들으면서 잘자고 있었는데 허전해서 깼더니만 방송이 끝나 있었네요 악몽 꾸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다 케이크 굴럭되냐? 그렇구만요 닭게이크 굴럭되냐? 닭게이크 굴럭되냐? 라라는 나시인데도 쌩쌩하구만 흫흫흫흫 그다음에 다음 시리즈는 조금 별로였ů 아 쉐도우 오브 topics 어 ? 뭐야 무엇이 또 Silver Walks senza 압도력을 생각한다는 Boulet 지 네가 있어서 안심하고 떠나셨을 거니 평화롭게 가셨어 고마워 라라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어떨 거야? 여긴 우리 고향이야 다시 일어서야지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벽 거기엔 아직 적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탐험할 것도 많지 파밍하란 소리죠? 현재 50% 할인하고 있다고요? 그럼 미리 사놔야 되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인일때 사놔야 되나? 이거 닭장에 넣는 임무도 있더라 그거 나 깼잖아 이렇게 하고 닭장에다가 슉 던지는 거 흐흐흐흐흐 흐흐흫 겁나 웃겼어 일반판이랑 디럭스랑 크로프트 에디션이랑 무슨 차이예요? 고대 화살통 고대 화살통 권총 탄약주머니 화살통 일반판은 게임만 있고 코스춤 차이 어? 이동 가능한게 줄었네? 흐흐흫 아닌가? 더 느른건가? 흫 공포 라디오는 끝났습니다 맨날 영상만 보다가 생방 두번째인데 계속 게임만 하시는거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지 흐흐흐흐 저는 항상 목요일 일요일 11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쯤 오시면은 그냥 제가 디프리 토크하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에요. 거의 대부분이. 플스에서만 할이네요. 플스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긴 하지만 패드는 플스 패드로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플스로 하는게 더 오히려 투컴처럼 하는게 더 스트레스 덜 받을 수도 있지. 나 이번거 툼레이더 이거 방송하면서 시스템이 계속 변해가지고 제가 투컴이었다가 지금 원컴으로 바뀌면서 화질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인제 화재를 좀 찾았어요. 이제서야. 다 끝나니까. 제 얼굴 보고 왔는데 왜 사냐고요. 저는. 저기. 왜요? 제 얼굴이 제 얼굴이 제 얼굴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빔면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님. 저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 얼굴을 보면 더 용기가 나지 않나? 아 여기 아닌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여기 가야 되잖아. 아닌가? 여기 다 깼구나. 아 여기 다 깼구나.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내가 안 깼던 데가 하나 두 갠가 있는데. 여기 깨야 되고. 여기 였나? 여기 였나? 아닌데? 완료한 챌린지.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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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안 낀 데가 하나 있는데? 저번에 했던 데 나. 여깄다. 아 여기다. 사라진 도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로 가자고. 이동하자고. 얼굴이 빨간 마스크에서요? 아니 근데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외모로 뭐. 외모가 밥 벌어 먹여주진 않아요. 우리가 뭐 연애인도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거지. 제가 혼자 플레이한 부분을 따로 올리냐고요? 아니요. 그건 그냥 혼자서 파밍하고 뭐 그런 거라서 딱히. 올릴 게 없어요. 무덤 깬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무덤 깬 게 좀. 재밌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자 무덤 가자 무덤. 우덤으로 갑시다. 15년 동안 모서리를 했더니. 카카시 님이 세상에. 15년 갖고. 명함도 못 내밀어. 15년 모서리 가지고 명함을 어디서 내밀려. 어딜 비빌려 그래. 문진영아. 짤라인 재밌죠. 짤라인 타고 싶다. 대둔산 짚라인 타보셨어요 여러분 그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와서 타보세요 대둔산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최대 아시아 아시아 최대 이라고 그랬나 한국 그냥 한국 최대라 그랬나 하여튼 코스가 3코스인가 4코스인가 있는데 점점 길어지거든요 점점 길어져요 근데 첨예가 오히려 무섭고 나중에는 막 관광하면서 타요 애기애기 하네 중이야 중이야 네 대둔산 전북에 있습니다 익산 네 뭐 볼거 없어요? 막 그때 그러셨잖아 네 굳이 익산에는 뭐다게 없는데 익산 주변에가 많아요 킁킁 Х 크이 여기 멋있어요 여기 와아 진짜 멋있죠 여기 오우 오우 불꽃을 튀기라는게 뭔소릴까 여기다 불꽃을 튀기란 소린가? 아닌거 같은데 아하 그냥 불화살이구나 야 말도안돼 폭탄도 그럼 먹혀야지 불화살만 먹히냐 퇴마수레방 불꽃의 방법을 찾자 악마에 울렸어 악마를 쫓는 의식을 했었구나 여기서 표정봐 제 표정봐 악마에 울렸어 악마에 울렸어 저 게임 잘한다구요? 아유 못해요 저 제가 정말 게임 잘했으면 게임 방송이 있겠죠 악마에 울렸어 악마에 울렸어 자 어디보자 한번 쑥 훑어봅시다잉 저걸로 뭘 하는거 같은디 저거 두개를 같이 묶을 수 있나 아 아니요 저 성우랑은 전혀 관련없는 그냥 부모님이 잘 물려주신 성대 성대에만 올인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아니네 여긴 안되나 여기를 얘랑 못물나? 못물네 그러면 얘랑 묶는건가? 당기면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아니나? 안 올라가나? 아닌가? 아니나래 그럼 얘도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올라가네? 1라인? 이것도 뭐가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아 물이 여기서 빠지는거구나 얘를 당기면 빨리 해야되는구나 빨리 아웃라스트 했어요 전에 옛날 옛날 옛적에 이렇게 당기고 뽕 뽕뽕 근데도 이게 안짤려? 벌써 50일이라구요? 아유 시간 금방가죠? 이걸 돌리나? 그건 억 어어 akk백 어억 저기 걸려가지고 대동 지금 내가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빨리해야되나? 당기고 당기고 동 빵! 오우! 내가 죽어버리네? 그냥 죽어버리네? 저 배그는 안합니다 제가 게임이 전문이 아니어서 배그같은거는 전문.. 어이구이구 안지 전문으로 해야 되잖아 더 뒤에서 해야 되나?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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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그래도 죽네? 뭐지? 아아 아아 뭐여 뭐 어쩌라고 왜이렇게 어려워 여기 하필이면 내가 혼자 할 때는 다시 쉬운거만 나오더니 오늘 왜이렇게 어렵냐? 평소에 이런 줄도 잘 끊더니 이건 또 끊지도 못하고 올라가서 터트린다고요? 그럴 시간이 될까? 그럼 아예 위에서 땡겨볼까? 그럼 아예 위에서 땡겨볼까? 이건 각도가.. 어? 그래도 먹히긴 먹히네 오케이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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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헤맸어요? 아 하필이면 내가 다른거는 다 한번에 했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것도 쉽게 하겠지 하고 요건 나중에 엔딩 보면 같이 봐야지 하고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어렵네 하필이면? 그래서 터뜨린 했던거ars 이 터뜨린 총을 그나... 으... 그 많이 쏘는 데서 살아남으셨지만 아하하 혼자서 죽는다 아니 죽부인도 있고 참 여기 좋은데 말이죠 이걸로 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얘도 지금 뭐가 있고 아니면 지하로 가야되나? 물 빠졌을 때? 아니면 물 빠졌을 때 얘를 열 수 있나? 잠깐만 일단 물부터 빼봅시다 잠깐만요 물을 빼고 쟤를 돌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뭐야? 안 돼? 안 되는겨? 물 빠지고 다시 밑으로 가야되나? 그럼? 아 이상하네 아니면 얘를 물... 물... 물 빠졌을 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뭐가 있었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있었어 없었을 리가 읍지요 래비님들은 이거 못해가지고 공략 보고 했대에에에에에에에에여 해볼까 반대편이 여기 여기도 아니고 이쪽 반대편 뭐야 그럼 이거 해봅시다 바로 바로 그냥 이걸로 가봅시다 아니야 아이 멍총아 여기inge사 쓰면 죽지 올라가있어야지 더 어헿으ㅡ 뭐야 됐네 건히러워요 건히러워요 멍충아 덜걸로 올려야지 아니 아니~! 긁으로 올려! 언제 이걸.. 긁을 올리고 해야지~! commerce at his vez 건너편 도로에 고양이가 로드킬 당했는데 터져가지고 누구 차인지 모르는 차에 파편이 다 튀어있…? 불쌍해 딩 안되네 약간 멀어 약간 멀다는 말은 아 예스 아 이제 이해했 쟤를 여기서 이제 땡겨야 되는구만 이렇게 이제 됐스 이제 끝났스 게임 오버 뭡 휴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거였어여? 래비님? 이건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맙습니다. 네, 저 결혼했습니다. 그리스의 불. 불화살과 화염병의 화염이 더 큰 데미지를 주고 적 보호구를 뚫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야, 이거는 아까 줬어야지. 아까 나 걔랑 싸울 때. 네, 툼레이더 재밌죠. 아니, 이번 툼레이더가 재밌는 것 같아.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가. 전편도 그렇게 재밌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랬거든요? 이번 편이 재밌네. 그, 저기도 퍼즐도 적당하고 난이도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친절하고. 이걸 먼저 배웠으면 쉬우셨을 것을. 그래도 뭐, 금방 깼잖아요. 여기 한 번 가봅시다. 아뇨, 저 혼자 하는 거지. 레빈님이 예전에 할 때 방금 거기를 어떻게 깨야 될지 몰라가지고 공약 보고 깼대잖아. 그래가지고. 5년 전이면 지금보다 더 두뇌전이 좋을 때, 레빈님. 완전 뭐, 리즈 시절. 뇌의 뭐, 거의 최고봉 단계. 뇌가 거기서, 거기서 더이상 더... 잘 굴러갈 순 없다. 흠흠흐흔... 흠... 같이 하는 줄 알았다고요? 사람이.. 혼잔데? 불러..이..지금 캐릭터가 하난데? 어? 뭐야? 하지만 맞서 베개는 딱 한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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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따 들어가야되는데 나오고 말았던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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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따 전 길은 잃진 않았어요 길이야 다시 되돌아가면 되지만 그거는 공약 없으면 못 깨는거 아닙니까? 에? 효과가 없었다 휴휴휴 후회 하.. ka..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 괜찮습니다 1위무 어떻게 2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비님이 공략보고 깼는데 나는 공략없이 깼다는거 그거하나로 너무 만족합니다 여한이 없어요 라라 무전이 들어왔어 들어봐 통제실 나와라 기침 즉시 기침 구조 바란다 기침 걸어다닌다고 뭐가 뭐가 뭔데 뭔데 저번에 래비님 자주 찾았던거요 어 초반에 래비님 자주 찾았던거요 어 그럴 수 있지 어 찾을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어 이거 위에다 못 걸겠지 바보 그것도 못 거냐 야야 왜 내가 했는데 좀비 모드요? 글쎄요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못 걸겠지 아 아 아 반대쪽에서 이렇게 밖에 못 걸잖아 아니 반대쪽에서 이렇게 밖에 못 걸잖아 이따가 그러면 어쨌든 절로 가야되는 거잖아 우웅 끝으로 가X어 점프해서 여기서 우웅 웍 웉 웅 Wäh 헤 엉 흐흐흐흐흐 이 게임 쥐 있어요 나 쥐 많이 잡았는데 화살로 쥐가 쥐가 팔쪽만 해요 여기 나오는 쥐는 아 얘가 저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쟤네 또 뭐야 그럼 아 여기구나 여기랑 저기를 연결해 놓는다 굳이 근데 안해놔도 되잖아 지금 일단 들어갑시다 먹을게 많아요 아 근데 정말 이번 게임 완전히 고소공포증 심한 분들은 보시기 힘드셨을텐데 재밌게들 꼭 챙겨보세요 신기방기하네 내가 좋아서 그랬구나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나에 대한 애정으로 버텨구나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균형추가 껴버렸어요 균형추가 껴버렸어요 흠형추가 껴버렸어요 offic 베베님 여기 있어요 아 예 냥이님 들어가세요 좋은맘되세요 잘자요 베베님 나 한발짝 더 가요 은효님 나 더 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지 아하 찾아버렸어 어 중간중간 급박한데 제 목소리가 변해서 재밌다구요? 보통은 그래서 더 싫어하시지 않나요? 보통은? 뭔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급박한 상황에서 뭐 좋으시다면야 저도 좋습니다 이거로 터뜨리는 것도 아닐테고 말이지 이거로 터뜨리는 것도 아닐테고 말이지 말도안돼 근데 이런걸로 얼음 얼음이 안터지는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러드려? 불러드려? 불러 불러주시길 원하면 불러드리고 싫어하시는거 같아서 안불렀지 불러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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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해냈대요? 잠깐만요 뭘 해냈지? 내가? 뭘 해냈대요? 아닌데? 아 이거 돌리는 게 원래는 아까 한번 돌리고 나서 다시 내려갔구나 다시 올라갔구나 근데 내가 연결해놔서 얘는 고정이 됐다 그 얘기인 것 같군요 그러면 일단 이리로 가봅시다 아 이거 뭐고 섭림이 부를 때는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거라 그때는 일부러 딴 데 봅니다 어? 아니 아니 작은 캠프 뭐야 아까 그거는 그대로 포기인 거야? 이어지는 건가 포기하는 건가? 나디아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뭘 깼어요? 어? 뭘 깼어? 마녀의 땅이네 여기는 아까 연결한 건 다른 애랑 연결했는데 어 뭐야 아 아 아 아 이 부인님 아 이 부인님 아 머리 털지 말아요 아 진짜 아 아 이 부인님 머리 털지 말아요 어 환각 인가봐 환각 오우 이 부인님이 머리 털어갖고 황각하게 걸렸어요 지금처럼 비듬에 중독됐어요 오우 우와 공포게임 갑자기 공포게임 너무 좋아 나 공포게임 좋아하는데 어? 어디서 날아라 아빠 몇 다람쥐 같은 녀석 진짜야 아빠 오우 오우 깜놀까지 재밌다 재밌다 갑자기 겁나 재밌어졌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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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런 연출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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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s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넌 외로복 와 재밌다 어? 잠시만 이 ятся 으 ir 못하겠지, 그냥 미스 여기 I'm sorry Mara, there is no return We're going to rock out here What's going on? 아, 한방에 죽는구나 애들 어, 이거 왜 계속 나와 어디 피할 데가 없나? 어휴 올라갈 데 올라갈 데 여기다 올라갈 데가 없어? 없네 올라갈 데가 없어 싸우는 수밖에 없네 아니 아니 어휴 혼냐라 이리 우리 하악 하고 lden hi 우리 offset 오 진짜요 재미있다 이거 버퍼 있어요? 아 끝났어? 아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꽃가루랑 꽃 얘기를 하다가 연락이 끊겼잖아 마녀한테 죽은 줄 알았다고 환갑을 본 것 같아 아 맞다 비듬요정이 왔다 갔어 비듬요정이 비듬요정이 왔다 갔어 이 곳은 어떤 idea? 저는 닭과 파이프가 소비엣이 보다 소비엣이 구축하는 곳이 필요해 소비엣이 구축하는 곳이 필요해 소비엣이 구축하는 곳이 제 부모님은 학생이었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검사에 도착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검사에 도착했을 때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저것도 싫다고 그러고 저것도 싫다고 그러고 뭐 어디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줘야 돼 그래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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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NI 다 입을 수ắc하는arda 불구하고 성도하는 줄 아는 것들이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몇 가지가 있는 곳이 있는? 구출하는 데이크를 어떤지 대전할 부분도 그들의 사료들이 크렉! 당연히 당연히 그들은 그들은 내 몸을 만듭니다 물로 ince 이걸 어디 걸 데 없나? 호호! 안녕! 빵튀기 아저씨가 왔어요! 빵튀기 아저씨가 왔어요! 쟤를 어디다 연결을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피밥 주세요 강랭이여 가져오렴 가져오렴 다 가져오렴 아저씨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요 고기는 못 튀겨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퐁튀기 아저씨가 고기 튀겨준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요 어?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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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찾았다 찾았다 아 위에 있었네 아 왜 위에 있어 누굴 것 같습니다 갑니다! 어? 진짜 더 내려야 한다는게 무슨 뜻이야 아하하 됐구만요 정의용! 정의용! 네 들어가세요 마녀도 있는데 펑튀기 아저씨가 고기도 좀 구워주시면 안되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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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하 감사합니다.